동대문구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제11기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동대문구 문화회관 1층에서 진행되며 강의는 마케팅과 법률상식, 세무기초, 리더십, 노무지식, 경영필수, 창업교육 등 경영의 필수적인 내용이 다뤄집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9월 20일까지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70명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동대문구 소기업 소상공인회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